영월군이 복래산 정상까지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등의 복래산 명소화 사업에 본격 착수합니다. 476억 원이 투입될 복래산 명소화 사업은 금강공원에서 복래산 정상까지 1.4km를 모노레일로 연결하고 승강장과 전망홀, 전시체험공간 등을 갖춘 전망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2025년 하반기 완공이 목표입니다. 영월 8경 중 하나인 복래산은 정상 부근의 별마루 천문대, 천문과 교육관, 패러글라이딩 이륙장, 산림욕장 등이 있는 관광 명소지만 6km의 꼬불꼬불하고 가파른 접근로 때문에 관광객들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